노후에 제 아무리 엄청난 재산을 가졌더라도 불안과 걱정으로 잠 못드는 나날이 계속된다면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도 가만 놔두지 않는 불안과 걱정은 마음을 휘저고 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것만큼이나 괴롭고 힘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잘 먹고 잘 싸고 두 다리 쭉 펴고 푹 잠잘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외에 더 행복할 만한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오늘은 이렇게 속 편하게 노년을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네 가지 비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욕망에 눈 멀지 않는다.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욕망에 마음을 뺏기고 눈이 멀면 사람이 탐욕스러워지죠. 얼굴 표정도 바뀌어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탐욕은 죄악으로 삼았습니다. 부모의 욕망이 자식을 망치고 자식의 탐욕이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 남이 버는 만큼 벌어야겠다는 욕망,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뒤집겠다는 욕망이 마음을 휘젓기 시작하면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조차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놓은 후에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잠조차 잃을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이 큰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남의 말만 듣고 잘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쉽게 벌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돈을 불린다면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눈이 먼 사람은 먹이와 미끼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미끼를 먹이로 착각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괜한 시비에 말려들지 않는다.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받아줄 필요 없습니다. 깐죽거리고 희죽거리면서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냥개와 같아서 물고 뜯기를 좋아하죠. 그 꼴을 참지 못해 같이 달려들어봐야 같은 부류의 사람만 될 뿐입니다. 더구나 시비라는 것이 원래 승부가 나기도 힘들 뿐더러 설사 시비에서 이긴다 한들 마음은 온통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어서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그 험악한 표정과 날카로운 말들이 자꾸 떠오르고 분하디 분한 마음에 잠들지 못하고 비척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온다면 긍정도 동의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상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아주 최소한의 마음만 살짝 보여주고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살짝 보여주고 자리를 피한다면 달려들던 사냥개도 머쓱하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한다. 덮어놓고 부탁 들어주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서류에 잘 읽어보지 않고 쉽게 쉽게 서명하고 날인했다가 참 못 뜨는 사람들이 있죠. 부탁을 들어주는 그 어진 마음이 알고도 남습니다만 내 일을 제쳐놓고 먼저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시간 되고, 마음에 여유 있고,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부탁이라면 문제될 일 하나 없겠지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서도 거절하지 못해서 좋다고 대답하는 거라면 이건 곤란해도 보통 곤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점 얍삽해진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어질다 못해 물러터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부탁 들어준다고 좋은 사람이란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사람이 아니라 호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거절은 짧고 쿨하게 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닐 땐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정말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모든 것을 이기려고 사는 것보다 져주면서 사는 인생이 속 편합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친구 밥값도 내줄 수 있고 먼저 사과하고 베풀며 사는 것이 사실 너무 편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중요한 일만, 정말 액심적인 일만 손에 꽉 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 될 일입니다. 또 괜한 걱정으로 자기 마음을 들들복고 종종거리면서 스스로 진을 빼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괜히 기운 뺄 필요가 없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두 다리 쭉 뻗고 잠들 수 있는 속 편한 인생이 최고입니다. 그러자면 괜한 일에 휘말리거나 인생에 하등 도움도 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부터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 안 될 일이죠. 부디 이제 우리가 모두 욕망에 눈 멀지 말고 시비에 말려들지 말고 무턱대고 부탁 들어주지 말고 사소한 일들은 그냥 져주고 산다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매일 밤 속 편하고 행복한 잠을 자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으로의 나날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